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2위와 5위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주가 혹독한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어제 아내의 동양대 교수 면직 처리 그리고 동생의 이심 선고에 이어서 오늘 조국 전 장관이 부인과 함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화면부터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동생분의 법정 구속에 대한 입장 있으실까요? 오늘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로 계셨던 학교에서 교직 매매 행위가 인정됐는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따님의 입학 취소에 대해서는요. 조국 전 장관 씨의 경우에는 부산대 입학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조모 씨는 당초 1심에서는 징역 1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무려 3배 가까이 그 형량이 크게 늘었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연인 조국으로 보자면 아내와 딸, 동생까지 사법 처리가 되고 또 학교에서 입학 취소가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자신의 변명을 하기보다는 할 말은 많겠지만 오늘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다. 이런 침묵으로 자신의 신병을 대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 차장이 유구무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데 카메라 앞에서는 아무 말씀도 못 드리겠다는 조국 전 장관은 일단 또 SNS에는 여러 항변도 오늘 이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1시간쯤 뒤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부산대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진실이라는 이런 지지자가 보낸 글 이것을 SNS에 올렸는데 그 내용은 결국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은 지원자는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부산대 발표 내용에서도 어쨌든 동양대 표창장 등의 그런 부분들이 의전원 입학 부분 관련해서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한 건 아니다. 그런 발표를 했듯이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그 딸의 입학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적극적으로 앞으로 소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내비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공판은 시작한 지 2시간 정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저희가 과거 화면을 잠시 모아봤습니다. 당시에 장관으로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 전화를 했고요.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뿐입니다. 예전에 대형사고 효우증으로 항상 힘들어하셨었는데 최근에 좀 이번 일로 악화가 된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건강을 채우는 게 재판에 상처를 임하겠습니다. 오늘 물론 재판장에는 카메라가 들어가진 못하니까 여러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배를 부여잡고 퇴정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정경심 교수 측에는 피고인이 급성 대자영업을 앓고 있는 데다 햄스트링 부상이 있고 오늘도 나오면서 링거를 맞았다. 오후 재판은 가능하면 밀어달라.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그전에도 사실 1심 재판에서도 여러 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재판이 중단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회 유명 인사로 활동하던 분들 사건을 해보면 들어가서 수감 생활을 하면 병이 좀 생겨요. 보통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게 과도할 때 또 여러 가지 신체적인 것도 또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게 심각한 정도면 어떻게 하냐면 보석 신청을 하든 또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하든 하면 법원이 검찰의 의견을 묻고 검찰이 그러면 전문가 의사들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이 신체를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수감 생활을 못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집행정지를 해주든 보석을 허가해주라고 요청을 하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심 재판에서부터 정경심 교수는 저런 주장을 계속하는데 수감 생활을 못 버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주로 의견을 주는데 검찰에서 주는 의견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감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지금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과도하게 엄중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수감 생활을 도저히 못 견딜 정도가 되면 아마 일정 부분 조치가 취해질 건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 국장님,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전에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도 이런 비슷한 건강 문제로 재판이 미뤄진 경우,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인 경우가 있는데 글쎄요. 지금 조국 전 장관과 부인 관련된 재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 재판이 계속 불가피하게 길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 그거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연기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걸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상황 자체가 상태 자체가 건강상의 어떤 이상이 있기 때문에 연기 요청이나 기일 변경 요청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있는 재판부가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이러면서 판단을 해볼 텐데 일단 이번에는 고의적인 불참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재판 기일 변경을 했는데 정경심 교수도 이렇게 재판을 받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아마 저런 건강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급성 대장염 햄스트림 부상 일단 건강 문제로 오늘 재판이 2시간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판에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담임교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장관과 장관의 배우자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대와 동양대에 장관의 아들, 딸들이 인턴 과정을 수행하고 표창장을 받아갖고 그것이 대학이나 대학권 입시에 활용됐다면 사실관계나 위조협을 떠나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 측면에서 공정한 것입니까? 당시에 정상적 절차에 따라서 지원하고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의 발급 상황을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의원님. 알지를 못하지만 제가 이런 각종 여러 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거나 또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 직인을 위조해서 찍었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재판 내용, 핵심 내용만 한번 볼까요? 증인으로 출석한 이 담임교사가 당시 정경심 교수의 말을 믿고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상장, 수료증을 생활기록부에 적어달라고 해서 요청해서 기재했다. 이렇게 오늘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입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때 같은 경우에 이런 표창장이나 이런 수료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입학 때 상당히 입학 사정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조 전 장관 아들 담임교사 같은 경우도 워낙 두 사람 다 유스의 대학에 일단 교수고 하니까 이런 아들이 이런 걸 했다라고 해서 생활기록 올려주는 건 전혀 의심 없이 올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이게 다 위조되고 이런 했다는 게 재판을 통해서 밝혀졌고요. 특히 조국 전 장관 아들 같은 경우도 대학원 입학할 때 여러 가지 서류들이 문제가 있어서 사실 딸뿐만 아니라 지금 아들도 사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결국 이게 한편에서는 이게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워낙에 많은 혐의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본인의 딸, 아들, 부인, 지금 동생까지도 사실 이런 상황이 아닌가 참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증언 추가로 한번 제가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가 직접 체험활동 확인서를 쓴 것에 대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의심하고 취소한 적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고등학교 2학년 시절 담임 선생님은 학부모가 다 명망이 있고 지위 높은 분이라 그런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조 전 장관 아들, 자녀 입시 비리도 계속 재판이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